필라델피아, 필리로 갑시다. 아, 30분 남았어. 이게 왜 떨리지, 나네 들어가서. 야구 보러 가는 것도 아닌데? 아, 야구장이 얼마나 클까? 야구장으로는 들어갈 수가 있나? 들어가진 못하죠. 제 목표는 기운을 느끼는 거예요. 필라델피아가 잘하는 거예요, 그래서? 필라델피아는 강팀이에요. 필라델피아가 제가 알기로는 아마 스포츠가 다 돼. 근데 잘할 거예요, 미식축구도 그렇고. 사실 지금이 이제. 지금 시즌 중이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. 야구는 보면서 핫도그랑 맥주 딱 들고. 야구는 무조건 이런 느낌으로. 이제 나타나버렸어. 이제 나타났죠. 까맣고 시원하다. 야, 여기서 객석이 막 다 보이네. 반대편 객석이. 그러니까 이거 좀 특이해요. 특이하다 진짜. 네, 진짜. 바로 여기예요, 형. 필라데피아 필리스의 홍 부장, 시티즌스 뱅크 파크. 너무 황량한 거 아니야? 응? 너무 황량한 거야, 쟤는 다 공감위고. 아니, 그러니까. 원래 지금 보면 안 되는데 어쩔 수 없잖아요. 그래도 이렇게 하나 더 오는 게. 와, 이렇게 보면 대박이다, 진짜. 시티즌스 뱅크 파크. 저 피가 나와야 돼요. 잘 나와요? 잘 나와요? 잘 나와요, 잘 나와요. 아, 진짜 메이저리그 경기장과 다르다. 완전 다르네. 이 도시에 내가 응원하는 팀, 경기장이 이러면 응원하는 법 나겠죠. 오! 이건 또 열었네요.